제가 오늘은 집앞에 진짜 맛없게 한다는 탕후루 집이 있죠? 거기서 탕후루 오마카세랑 산타클로스 사왔어요 제일 잘 나가는 데가 현장판이라던데? 오마카세는 현장판인지 모르겠어요 나온지 얼마 안된거 같은데 하나씩 다 먹어볼 수 있거든요? 여자친구의 펜둘같이 보면은... 얘 바나나인가? 얘 맛도 생겼어 얘 박성했네? 드럽게 맛없다고 욕하니깐 박성했네 맛있게 맛있네? 양상탕이라고 말해 지앞에 맛없게 잘 못하더니 이거는 맛있어 보이네 이게 뭘까? 한번 먹어보자 소리 단단하게 불치는 보여주고 싶은데 두개 탁 탁 해서 됐다 까면은 달아붙으니까 안돼서 음 내 노안거 음 뭘까요? 맛임멜로인가? 음 맛임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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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산 새콤달콤한 맛 아니 뭐 잼이 들었는데 뭐지 이게? 잠시만요 말아주고 맛임멜로 맛난거같아 안에 뭔가 잼이 들었어 질이 엄청 음 음 망고 젤리 좀 더럽더라도 단면을 보시면 망고 젤리 아직도 약간 파인애플 비찬맛 망고 그리고 나머지 이게 블루베리 음 맛있어 맛있어 잘 만들었을까 생각보다 잘 만들었는데 전혀 먹는 것 같아요 흰상이름 먹어봅시다 블루베리 귤 음 엄청 맛있어 토마토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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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어서 너무 궁금했는데 방울토마토 토마토 토마토랑 토마토랑 토마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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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미쳤다 너무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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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좋아 좋아 찰떡한 맛 너무 맛있다 진짜 미쳤다 그냥 평범한 줄이 돼버렸어 그냥 평범한 줄이 돼버렸어 맛에 평가해야하는데 그냥 평범한 왕가탕으로 마시라고 평가할 거 없는데 그냥 먹방인데 근데 진짜 다양한 과일은 한꺼번에 막 먹었을 때 너무 좋아 오마카이 진짜 맛있다 4,000원짜리 사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드세요 여러분 한꺼번에 막 과일 좋아하는 분들보다 그런 분들도 오마카이 하나면 하나만 먹어도 긴드나고 배불러 되게 맛있어 추천합니다 진짜 맛있다 블랙사파이어 보도 그쵸? 맛있다 음 행복해 달달해 힘들었는데 음 음 맛있다 호챙이랑 쓰레기는 나중에 버리고 그 다음에 산타큐스 먹어보자 음 귀여워 어떡해 너무 귀여워 블루베리 음 맛있다 딸기 부분 먹어봐 먹고 있는데 달고 진짜 맛있다 마시멜로 마시멜로는 아까 그 망고가 아니라서 무슨 맛인지 궁금해 펀버한 마시멜로겠지? 마멜은 사실 구워먹어야지 있는데 설탄이라 음 좀 구워있네 고객님 잘 녹는데요 되게 살살 녹는데 레저르탕은 그러지만 맛있는데 인정한다 맛있다 이거 초코팬 부분 맛없을 수 없는 부분 절대 맛없을 수 없는 부분 주레, 초코, 설탕 미쳤지 미쳤어 음 음 음 음 건강에 안좋게 있지만 너무 맛있따 왜 이렇게 그냥 맛있어 음 음 음 음 아이 피아 tribe 음 음 머리 먹어버렸어 내일 루트북 가져와야 되는데 마시멜로 초코 맛없을 수 없어 설탕 마시멜로 부드러워 불에 한번 구운 것 같아 엄청 달아 근데 맛있어 그 맛은 너무 맛있다 아직 안먹었지만 맛있어 애매 아는 맛에다가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맛있어 미쳤다 집앞에 하고랄집 엄청 많았었는데 진짜 맛있게 잘했어 너무 맛있는데 잘 됐다 맛있다 맛있다 펌포로까지 끌려 맛있어 추천합니다 진짜 굿